경영권을 뺏어가기 위해서 내 지분을 헐값에 인수하려고 이 모든 걸 다 계획한 거라면요.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땐 그 제보자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. 나는 공급행령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. 곧 알게 되겠죠. 저희 수사관들이 지금 서류상에 기재된 순양데코 사업장에 나가 있거든요. 순양데코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만 입증되면 진 대표님의 공급행령 의혹은 허위 제보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뷰ออริจินาล의 미드 페이퍼. 그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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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땐. 감사합니다.